학생철이 친아빠라는 걸 안나가 알아버렸다고요? 네. 그 인간을 내쫓는데 안나가 들어버렸어. 당장 안나랑 얘기해봐야겠어요. 안나 유치원에서 왔어요? 아직 안왔어요. 다행히 안나도 전처럼 충격을 받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. 안나한테 너무 미안해요. 언젠가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. 인생사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그래도 안나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걸 우리 감사해해요. 그래요. 오늘 일 끝나고 같이 외식할 거예요 안나랑? 그럴까요? 안나도 좋아하겠네요. 왜요? 내 얼굴에 뭐 묻었어요? 도대체 왜 이렇게 예뻐요? 아휴 뭐해요. 아휴 가만히 있어봐요. 오래오래 봐둬야지. 행여 잊어버리면 안되니까. 뭐해요 새삼스럽게. 어디 가요? 아 그리고 있긴 왜죠? 있기만 해. 내가 가만 안둘 거야. 손님은 어떡하려고 이래요. 아휴 조금만요. 한마디만 해주면 풀어줄게요. 뭘요? 따라해봐요. 사랑해요 요한씨. 그냥 사랑한다고 해요. 나는요. 그 말 하루에 몇 번씩 들어도 물리지 않으니까. 계속 해줘요. 알았죠? 아휴 조금만요. 사랑. 아휴 조금만 들어와. 아휴 조금만. 다녀올게요. 아 네 다녀와요. 아휴 조금만. 죄송해요. 그. 아우 어떻게 제가 두 분 방해를 해서 그 다정한 시간을. 아니에요. 그래요.